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자율구조조정에 나선 티몬이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합니다. 티몬은 오늘 전자상거래 플랫폼 재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자금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전 쇼핑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상품 본부를 꾸려 영업조직을 재구성하고 큐레이션 역량을 높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상품 본부를 직접 지휘하며 플랫폼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